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앞서 뉴스에서 보셨듯이 어제 광주의 한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건물 상층부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구조됐지만 연락이 끊긴 자급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연락이 끊긴 노동자에 대한 수색작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사고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국토부 안전관리원과 현대산업개발, 민간 전문가 등이 긴급 안전 진단에 투입됐는데요. 조사팀은 외벽 잔재물 낙하 가능성과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확인해 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적외선 탐지 기능이 있는 드론을 투입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 진단을 통해 진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수색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연락이 조절된 상태인데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확인됐을까요? 현장에서 연락이 조절된 작업자는 모두 6명입니다. 이들은 어제 구조물이 붕괴된 건물의 28층에서 31층 사이에서 창호공사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업무 중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위치 추적을 통해 이들이 사고 현장 반경 2km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소조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본부를 꾸리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던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찰은 현재 지행 중의 안전진단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본부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했고요.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인근 CCTV를 확보해 붕괴 원인과 공사 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중대 사고를 보고 조사관을 급파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부는 어제부터 사고 현장에 정밀종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투입했는데요. 오늘 오전 중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피고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붕괴에 해당하는 중대 건설 사고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건설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광주에서 진행 중인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화정동 주상복합건물외벽공개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2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았던 어제보다 60여 명이 더 늘었는데요. 의료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승용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선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158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날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연일 150명이 넘는 확진자 수입니다. 이 가운데 32명은 광산구의 한 요양원 관련인데요. 어제 검사 결과 밤사이 추가로 확진자가 확인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진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한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어제 12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던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14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9명을 넘겼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17개 시군에서 모두 164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수입니다. 목포에서만 70명이 확진됐는데요. 술집과 학원,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 전수검사와 시설 등 관련 선제검사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추가됐습니다. 무한군에서도 4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36명이 한 사업장 노동자로 파악됐습니다. 의무검사 과정에서 한꺼번에 확진 판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목포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제공자 어제부터 추위와 함께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서해안 지역으로만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에 1cm 안팎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에는 눈 날림 정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지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양도 꽤 많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에 3에서 8, 전남 동부지역에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어제부터 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이나 낮고요. 한낮 기온 광주와 담양 2도에 머물어 춥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에나 최고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1도, 진도와 완도 3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지역은 2도에서 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물결이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오후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시가 학대 피해 아동 27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호소 한 곳을 추가로 운영하고 남구와 북구에는 쉼터를 한 곳씩 확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의 아동학대 피해 신고 건수는 1010건으로 전년보다 17%가 증가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이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뮤지컬 광주에 참여할 배우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광주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오디션 참가를 원하는 배우는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해서 오는 16일까지 지원서와 노래, 연기 영상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뮤지컬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됐고 올해 세 번째 시즌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 추진 중인 청년공작소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청년공작소는 영구 임대아파트 내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 동안 무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기간이 5년 미만인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오는 28일까지 북구청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올 한해 역대 최대인 883억 원을 들여 전남형 귀농귀여유치정책 11건을 시행합니다. 특히 가장 찾는 사람이 많은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융자 지원은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까지 처리 대출을 제공해서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지역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나주의 목욕장 업소들이 자발적인 휴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80명 가운데 26명이 목욕장 관련으로 파악되면서 지역 내 10개 업소들이 오는 16일까지 자발적 휴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60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경기 전망지수가 지난 분기보다 25포인트가 오른 101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상인은 설 명절과 새학기 소비 회복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재 해소를 위해서 화정글린공원과 운천글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화정글린공원에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해서 5.18 사적지로 지정된 옛 국군 광주병원 본관 등을 보존한 치유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천글린공원은 사업비 132억 원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와 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광주학동사구역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 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해체공사 감리자를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4일까지 해체공사 감리자 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하고 공사 현장에 무작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은 상주 감리가 의무화됐습니다. 광주 동구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전담팀을 운영합니다. 동구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경증 확진자까지 재택치료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하루 두 번씩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자가격리자 관리와 역학조사 등에 참여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